안녕하세요. 금일은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선사들의 신규 발주 움직임에 대한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해운 조사기관인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약 천척의 선박이 전 세계 조선소에 발주가 된 상태이며, 세계 컨테이너 선사 10위 안에 있는 세계 선사 에버그린, 양민, CMACGM이 신조 발주가 임박하였음을 전하였습니다. 대만선사 에버그린은 15,000TU에서 17,000TU급 사이의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를 협상 중에 있으며, 해당 선박의 발주 규모는 10척 확정에 10척 옵션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만선사 에버그린은 세계 컨테이너 선사 중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의 총 선복량은 163만 6,837TU, 208척이며, 선사 자체 보유의 선복량은 92만 6,639TU, 127척입니다. 또한 용선하여 운용하고 있는 선복량은 71만 198TU, 81척이며, 신조로 발주한 규모는 48만 9,922TU, 51척입니다. 대만선사 양민은 15,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를 협상 중에 있으며, 해당 선박의 발주 규모는 5척 확정에 5척 옵션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만선사 양민은 세계 컨테이너 선사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민의 총 선복량은 70만 7,354TU, 94척이며, 선사 자체 보유의 선복량은 21만 6,346TU, 51척입니다. 또한 용선하여 운용하고 있는 선복량은 49만 1,008TU, 43척이며, 신조로 발주한 선박은 없는 상태입니다. 신조 선박 발주를 고려 중인 사는 프랑스 선사 CMA-CGM입니다. CMA-CGM은 올 6월에 중국 다렌조선소와 1만 5,000TU급 메타놀 이중연료 추진 선박 6척 계약을 2배인 12척으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MA-CGM은 세계 컨테이너 선사 중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MA-CGM의 총 선복량은 338만 5,828TU, 597척이며, 선사 자체 보유의 선복량은 158만 6,989TU, 229척입니다. 또한 용선하여 운용하고 있는 선복량은 179만 8,839TU, 368척이며, 신조로 발주한 규모는 68만 7,457TU, 80척입니다. 이들 선박들 중 일부는 한국조선소가 수주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조선소에서 중형 이상의 컨테이너,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곳은 현대, 대우, 삼성일 것입니다. 이들 조선소에 건조 슬롯이 있다면 신조 선박의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파라이너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선박 발주가 몇 주 안에 마무리가 되면 전세계 신조 주문량이 800만 TU로 전체 선대 규모의 34%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전세계 경기 침체와 코로나로 인한 항구 정체가 해소되면서 컨테이너 온임비는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컨테이너 온임지수인 상하이 컨테이너 온임지수는 팬데믹 이전인 2020년 7월 수준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유엔은 해양 무역은 것이 경제적 역풍과 소비자 지출을 제한하는 인플레이션 압력, 전염병으로 인한 폐쇄 및 중국 경제 발전으로 인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 선사들은 호황기에 선대들의 대부분을 장기용선으로 계약을 추진하였기에 이번 온임비 하락에 큰 영향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거두어들인 현금 자산은 상당 기간 선사들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친환경 규제에 따른 노후 선박들의 패선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현금 자산이 많은 선사들은 이들 선박을 대체할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지속될 것입니다. 유럽의 탄소세 규제가 본격적으로 고려가 된다면 향후에 유럽으로 수출을 이어가는 선사들은 기존 선박들을 유럽 항로에 투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선박의 운임비는 하락, 대형 선사 위주로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 지속, 새로운 친환경 연료 선박 발주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건조 슬롯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컨테이너 운반선, LNG 운반선을 대체할 선종의 선사가 어디가 될지 제일 관심사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탱커 선사들이 선박 건조 슬롯을 확보하기 위하여 LNG 운반선 선사와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버블이 가라앉으면서 소비는 줄고 물동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미국의 IRA 법안처럼 자국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예전과 같은 대규모 물동량 증가는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잘 파악하여 잘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